이번 시간은 조회 및 출력기능 구현의 조회 작업을 같이 실습하도록 하겠습니다. 조회라고 하면요, 조회할 조건을 입력하고요,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결과를 추출하는 것을 조회라고 하죠. 첫 번째 예지에서는요, 거래처별 구매정보 파일을 불러와서요,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조회하는 작업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 예지 파일을 불러오시고요, 그 다음 거래처별 구매정보 폼에서 필터와 필터원 속성을 이용해서 조회 작업을 하실 건데요. 현재 폼을 선택하고 더블클릭 한번 합니다. 현재 폼에는 거래처 코드, 거래처명, 담당자명에서 거래처별 정보를 표시하는 폼입니다. 아래쪽에요, CMD 거래처 찾기라는 콤보 상자 클릭하면 삼성 대우 하나 이렇게 선택을 할 수 있고요. 선택을 하나 하시고, 그 다음에 레코드 찾기를 클릭하면 선택한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이 폼에다가 보여주고자 합니다. 그럼 실제로 거래, 레코드 찾기라는 명령 단추를 클릭했을 때, 앞에서 작성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이벤트 프로시저를 같이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요. 폼 바닥글에 레코드 찾기를 클릭하시고, 화면에 속성 시트가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양식 디자인의 속성 시트를 클릭합니다. 그 다음 속성 시트 창에 레코드 찾기를 선택하고, 이벤트에 오셔서, 우리는 이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원클릭에다가, 그 다음, 목록에서요. 만약에 어떤 매크로를 작성해 놓으셨거나 하실 때는, 매크로를 선택할 수 있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클릭하시면, 비주얼 매직 에디터 창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닫기 한번 누르겠고요.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지 않고요. 바로 작성기를 누르시게 되면요. 매크로 작성기를 이용해서 작성할까요? 식 작성기를 이용해서 작성할까요? 코드 작성기를 이용해서 작성할까요? 라고 선택을 할 수 있는데요. 직접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지 않았다면, 코드 작성기를 선택하고, 확인 버튼 누르셔도, 동일하게 비주얼 매직 에디터 창을 표시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우리는 찾기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CMB 거래처 찾기에서 선택한 거래처에 대한 정보를, 현재 폼에 가져와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CMB 찾기에다가, 안쪽 클릭 안에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실 건데요. 현재 폼을, 약자로 현재 폼을, 미라고 입력하시면 되겠고요. 필터 하겠습니다. 라고, 필터라고 입력하시고, 필터 다음에는 등호를 입력합니다.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조건은 거래처 명이요. 같습니까? 거래처 명이 같습니까? 조금 전에 콤보 상자, CMB 거래처 찾기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필드 명과, 그 다음, 조건을 선택하셨던 콤보 상자를 작성을 합니다. 그 다음, 이 CMB 거래처 찾기라는 콤보 상자에서 선택한 거래처는요. 아까 삼성 대우 이렇게 되어 있었잖아요. 숫자가 아니라 문자 데이터입니다. 문자 데이터에 대해서는, 액세스에서는 작은 따옴표로 묶어서 처리를 합니다. 또 하나, CMB 거래처 찾기는 큰 따옴표 안에서 이렇게 묶여져 있으면 콤보 상자의 역할, 컨트롤의 값을 사용할 수 없고요. 그래서 분리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분리하기 위해서, 우리 엑셀에서도요. 함수를 작성하실 때, 함수를 큰 따옴표 처리하면 함수가 역할을 할 수가 없잖아요. 분리 작업하기 위해서, 엔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큰 따옴표 안에 조건식에서 입력받아서 조건에 지정할 수 있도록 엔퍼센트 연산자를 이용해서 구분 작업이 필요합니다. 그럼 엔퍼센트 CMB 거래처 찾기 앞에와 뒤에다가 입력하셨는데 조금 전에, 우리 조건식 거래처명이 갔습니까? 라고 작성하셨던 부분에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하셨던 부분이 작은 따옴표로 끝낼 수는 없잖아요. 큰 따옴표 묶어주시고 마찬가지로 뒤쪽에 거래처 찾기 콤보 상자 선택한 값은 문자입니다. 라고 입력하셨던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가 없죠. 큰 따옴표로 묶어주시고요. 그리고 나서요. 이제 조건은 CMB 찾기에서 선택한 값과 거래처명의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셨고요. 이 속성을 적용할 수 있도록 현재 폼에서 밑점 필터1 속성을 추루로 해주시면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찾아서 조회하는 작업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가신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서 대우 선택하시고 레코드 찾기. 그러면 대우에 대한 정보가 표시가 되네요. 다시 한번 삼성을 선택하고 레코드 찾기. 그러면 삼성에 대한 정보를 찾아서 결과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거래처별 구매 정보 폼에서 CMD 찾기 명령 단추에다가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에 해당한 값을 찾아서 결과로 보여주는 작업을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거래처별 구매 정보 폼을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변경한 내용을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폼에서 연, 월, 일, 조의 폼을 선택하시고요. 마우스 더블 클릭 먼저 한번 할까요? 연, 월, 일, 조의 폼에서는 연도와 월과 일의 데이터를 입력하시고요. 연, 월, 일, 조의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조금 전에 입력하셨던 연도와 월과 일에 해당한 정보를 보여주는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래쪽에 구매 일자에 가서요. 연도를 추출한 값이 연과 같습니까? 구매 일자에 가서 월에 해당한 값을 추출한 다음에 그 값이 월과 같습니까? 마찬가지로 구매 일자에 가서 일에 대한 데이터를 추출하신 다음에 입력된 일의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셔서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조회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저희는 폼 머리끌에 있는 연, 월, 일, 조의 명령 단추를 선택하시고요. 오른쪽 속성 시트에 오시면 이벤트 탭에 원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고 작성기를 누르시면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표시할 수 있고요. 문제에서 필터 속성을 이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서요. 미라고 입력하시고요. 필터 하고자 합니다. 필터, 그 다음 등호 입력하신 다음에 조건을 큰 따옴표 안에다가 작성해 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첫 번째 조건은 구매 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하고자 합니다. 그럼 이열함수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이열함수 입력하시고 구매 일자에 가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건데요. 누구랑 같냐면 txt 연에 입력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작성할 겁니다. 연에 입력된 값은 숫자를 입력할 거라서 작은 따옴표 처리는 필요하진 않습니다. 단 컨트롤에 입력된 값을 가져오실 때는 앞에와 뒤에 분리작업 큰 따옴표에서 분리시키기 위해서 n% 연산자로 구분하는 작업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다면 구분하려고 하면요. n% 앞쪽에 큰 따옴표로 닫아주셔야 앞에서 시작하는 큰 따옴표 열고 큰 따옴표 닫기가 처리가 되겠죠. 마찬가지로 이제 뒤쪽에다가 조건을 작성할 건데요. 여기까지만 만약에 이렇게만 연도만 구분할 거라면 뒤에 n% 필요하진 않습니다. 연도만 비교하겠다. 그럼 구매일자에서 연도를 추출한 값이 tx연에 입력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저희는 연도와 월가, 일 3개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에 대한 정보를 보고자 합니다. 그럼 다시 한번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지금 컨트롤 명령 텍스 상자에서 입력받은 값 뒤에 이어서 조건을 작성하기 위해서 n% 연산자 작성하시고요. 그 다음 다시 조건식을 작성하기 위해 큰 따옴표 입력하신 다음 end 입력하겠습니다. 첫 번째 조건에 만족하고 두 번째 조건에도 만족하는데 두 번째 조건은 month 함수를 통해서 구매일자에 가서요. 월을 추출한 값이 같습니까? 누구랑 가냐면 txt월과 같습니까? 라고 비교할 겁니다. 단 txt월은 마찬가지로 컨텍스 상자로부터 입력받는 값이라서 큰 따옴표로 앞에 막아주시고 n% 연산자를 이용해서 그 다음 텍스 상자에 입력된 값을 넣어가지고 비교할 수 있도록 작성해 주시면 돼요. 연과 월도 같고요. 하나 더 있죠. 다시 n% 연산자 연결하겠습니다. end 입력하시고요. 데이를 추출해서 우리는 구매일자에 가셔서 구매일자에 가셔서 데이를 추출한 다음 그 값이 같습니까? 라고 비교합니다. 그 다음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연결해서 txt1에서 입력한 값과 같습니까? 이 컨트롤의 이름들은요. 이 택스 상자의 이름들은요. 가서 각각 클릭해 보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하시고 우리 속성 시트에 오시면 txt연 그 다음에 txt월 txt1이라고 확인할 수 있죠. 먼저 작성하시기 전에 확인 작업하셔도 되고 문제에서 txt연월일이라고 제시가 또 되어 있습니다. 이벤트 브로시저 마저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이제 조건은 다 작성하셨어요. 필터에 작성한 조건을 적용시키겠습니다. 현재 폼에서 밑점 필터원의 속성을 추룩값으로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오른쪽 닫기 한번 눌러보시고요. 그 다음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가시면 현재 날짜가 쭉 있는데요. 날짜에 가서 4월 11일 정보를 좀 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2025년 4월 11일 정보를 보고자 합니다. 라고 입력하시고 연월일에 해당한 값을 입력하시고 그 다음 명령 단추 연월일 조회를 클릭하시면 연월일 4월 11일에 해당한 데이터를 조회해서 결과를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거래처별 구매 정보 파일을 불러오셨고 첫 번째 콤보 상자에 선택한 값에 동일한 거래처를 찾아서 표시하는 작업 두 번째 연월일 데이터를 입력하셔서 세 가지 조건에 모두 만족한 데이터의 정보를 조회하는 첫 번째 예제를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작업하셨던 연월일 조회 폼은 닫기 버튼 누르시고 실습하셨던 내용 필요하시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예제를 작성하기 위해서 파일에 가셔서 열기 클릭하시고요. 찾아보기에 제품별 조회를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하겠습니다. 파일을 불러왔을 때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된다면 컨텐츠 사용을 해 주시고요. 두 번째도 이제 조회 작업을 할 건데요. 앞에서는 필터 속성을 이용해서 작업을 하셨고요. 이제는 레코드셋 클론과 파인드 퍼스트 북마크라는 메서드를 이용해서 조회 작업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제에 현재 폼에 현재 폼에 레코드 원본을 복사하는 레코드셋 클론 속성과 특정 레코드를 고유하게 식별하여 책갈피에 꽂아두는 북마크 속성 그 다음 처음부터 그 방향으로 찾아가는 파인드 퍼스트 메소드에 대해서 알아보자 라고 되어 있고요. 문제에 현재 폼에 밑점 레코드셋 클론점 파인드 퍼스트 다음에 조건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고 그 다음 현재 폼에 북마크는 조금 전에 복사해 놓으셨던 북마크를 데이터를 가져와서 북마크 하겠습니다. 라고 문제에 제시된 형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품별 조회 폼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 한번 할까요? 그 다음 TXT 조회 컨트롤에 제품 코드를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오른쪽에 찾기를 클릭하면 제품 코드를 입력하시고 찾기를 클릭하면 제품 코드에 TXT 조회에 입력한 정보 코드에 대한 정보를 제품 코드에 대한 정보를 찾아가지고 표시하는 겁니다. 정보를 보여주는 기능을 수행하는 프로세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우리는 찾기를 클릭하면 실행하고자 합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조건은 바로 왼쪽에 있는 TXT 조회에서 코드를 입력할 겁니다. 이 코드는 현재 폼에서 데이터에 제품 코드라는 레코드 원본이 있습니다. 제품 코드 테이블을 한번 열어볼게요. 제품 코드 테이블에 가서 첫 번째 필드에 제품 코드 D1, D2, D3 해당된 제품 코드를 찾아서 표시하고자 합니다. 우린 찾기를 선택하시고요. 이벤트에 오셔서 원클릭 클릭했을 때 이벤트 프로세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벤트 프로세저를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 표시가 되어 있고요. 현재 문제에 제시된 내용을 같이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현재 폼에서 밑점 그 다음 레코드 셋 클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 레코드 원본을 복사하겠다라는 레코드 셋 클론 점 그 다음 레코드 셋 클론 점 처음부터 찾겠습니다. 라고 find first 라고 입력합니다. 그 다음 조건식을 큰 따옴표로 묶어서 조건식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조건식은 제품 코드가 제품 코드가 같습니까? txt 조회에서 입력한 코드와 같습니까? 라고 비교하실 건데요. 아까 txt 제품 코드를 확인해 보셨을 때 d1, d2 문자였습니다. 작은 따옴표로 txt 조회 입력받는 값은 문자입니다. 라고 처리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 txt 조회는 텍스 상자를 통해서 입력받는 컨트롤에 있는 값입니다. 그래서 컨트롤 값을 분리하기 위해서 m% 연산자로 앞에와 뒤에를 분리 작업이 필요하고요. 조건식에 큰 따옴표 여셨는데 m% 앞에 작은 따옴표로 끝날 수가 없죠. 그래서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고 뒤쪽에 m% 다음쪽에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 없죠. 큰 따옴표 열어주셔서 처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폼에 레코드 원본을 복사해서 처음부터 찾고자 합니다. 그 다음 현재 폼에 북마크는 북마크는 책갈피를 꽂아 넣은 후 북마크 속성의 값은 현재 폼에 레코드 색 클론에 복사본에 북마크에 있는 값을 가져다가 현재 폼에 북마크 책갈피로 사용하겠습니다. 작성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서 오른쪽 닫기 한번 누르시고 그 다음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에 클릭하신 다음 여기에다가 우리 아까 제품 코드에서 D1, D2 이렇게 있었잖아요. 여기다가 D2 라고 입력하시고 찾기를 클릭하시면 D2에 대한 해당된 제품 코드를 찾아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제품별 조회에서는 레코드 색 클론과 파인드 퍼스트 북마크를 이용해서 조회 작업하는 내용을 같이 살펴보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현재 작업한 내용 필요하시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 강좌 정보 찾기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을 불러오시면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 컨텐츠 사용해 주시고 다음은 레코드 소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폼이나 보고서의 레코드 원본을 지정해 주는 레코드 소스 속성을 이용하면 조건에 맞는 레코드 원본으로 재설정하여 폼에 보여주는 표시하는 데이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라고 현재 폼 밑점 레코드 소스는 셀렉트 문을 이용해서 그 다음에 조건식 장성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가져와서 현재 폼에 레코드 원본으로 지정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폼에 강좌 정보 찾기 폼을 선택하고요.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를 클릭한 다음 다시 폼 보기를 한번 클릭해 볼까요? 폼 보기 가셔서 찾고자 하는 강좌명을 입력하시고요. 여기다가 강좌명을 입력합니다. 그리고 나서 찾기를 클릭하면 해당된 강좌명을 찾아다 표시하는 작업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디자인 보기에 가셔서 현재 강좌 정보 찾기의 폼에 속성기 폼 속성을 데이터 탭에 가서 확인해 보시면 레코드 원본이 강좌 테이블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럼 테이블에 가셔서 강좌 테이블을 더블 클릭 한번 할까요? 찾고자 하는 강좌명 건강 요가 댄스 이렇게 입력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강좌명을 하나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 찾기를 클릭하면 해당된 강좌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고자 합니다. 조건을 입력하신 텍스 상자 이름은 TXT 찾기라고 이름을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 우리는 찾기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실행하고자 합니다. CMD 찾기를 선택하시고 이벤트에 오셔서 우리는 클릭하면 찾고자 합니다. 라고요. 원 클릭을 선택하시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 프로시저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를 누르십니다.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이 표시가 되면요. 문제에 현재 폼의 레코드 소스를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레코드 원본으로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작성하기 위해서 현재 폼에 미 라고 입력하시고요. 레코드 R-E-C-O-R 레코드 소스 레코드 소스라고 입력하시고요. 레코드 소스는 앞에서 시습하셨던 필터처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할 겁니다. 셀렉트 큰 따옴표 문 꺼서 이제 조건식을 작성할 건데요. 셀렉트 그 다음 어떤 필드를 가줄 거냐면 모든 필드를 가주겠습니다. 모든 필드를 대신할 별표를 입력하시고요. 만약 특정 필드를 가주겠다면 특정 필드 명을 입력하시면 되고요. 저희는 조건에 만족한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와서 레코드 원본으로 설정해 놓고 그 정보에 강자 코드 강자명 개강일 필드에 대한 정보를 표시하기 위해서 모든 필드를 가주겠습니다. 라고 별표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그럼 어디로부터 강자 테이블로부터 우리 아까 강자명을 입력할 건데 그 강자명은 강자 테이블에 가서 강자명을 가져올 겁니다. 그럼 다음에는 테이블이 입력되는 거고요. 테이블 다음에는 조건을 입력합니다. 조건은 외열 다음에다가 입력하는데요. 외열 다음에는 조건식을 입력합니다. 강자명이 강자 테이블에 갔을 때 강자명이 같습니까? txt 찾기에서 입력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작성해 주시면 되는데 외열 다음에 조건을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txt 찾기에 입력하시는 강자명은 숫자가 아닙니다.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죠. 작은 따옴표 처리해 주시고 또 하나 cmd 찾기는 텍스 상자를 통해 컨트롤에 입력된 값을 가져다가 비교할 겁니다. n% 연산자를 통해서 구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앞에와 뒤에 컨트롤에 텍스 상자에 입력된 값은 분리시켜주는 작업을 하시고요. n% 앞에 작은 따옴표로 끝날 수가 없겠죠. 큰 따옴표 열고 시작하셨는데 작은 따옴표로 끝나지 않도록 큰 따옴표로 닫아주시고 뒤쪽에 문자에 대한 처리하셨던 작은 따옴표로 시작할 수가 없죠. 큰 따옴표 열어서 큰 따옴표 열고 닫고로 처리할 수 있도록 수정하신 다음 현재 작업하셨던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은 오른쪽에 닫기를 클릭하시고 보기에 가셔서 폰보기 클릭하신 다음 아까 강자명에 요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요가라고 입력하시고 찾기를 클릭하면 요가에 대한 정보를 보실 수 있고요. 또 강자 테이블을 열어서 교양이 있었습니다. 그럼 교양이라고 입력하시고 찾기를 클릭하면 교양에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강자 정보 찾기는 레코드 소스를 이용해서 레코드 원본을 재설정하는 방식으로 작성하는 이벤트 프로시저 내용을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필요하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예 눌러주시고 강자 테이블 종료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파일에 가셔서 열기를 클릭하시고 찾아보기 클릭하신 다음에 두 커맨드 두 cmd 라고 저장된 파일을 선택하시고 열기를 클릭합니다. 파일을 불러오시면 화면에 보안 경고 표시가 되었을 때 컨텐츠 사용은 꼭 해주시고요. 이제는 폼 닫기입니다. 두 커맨드 개체 클로즈 메소드를 이용하면 지정한 액세스에 창을 닫거나 아무것도 지정하지 않았을 때는 현재 창을 곧바로 닫을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불러오신 파일에 동아리 정보라는 폼을 선택하고 더블 클릭 아래쪽에 보시면 닫기라는 명령 단추가 있습니다. 닫기를 클릭하면 현재 폼을 닫을 수 있도록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합니다.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를 클릭하시고요. 닫기 명령 단추를 선택하신 다음 이벤트에 오셔서 우리는 닫기를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고자 합니다.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CMD 닫기를 클릭하면 명령을 실행하겠습니다. To, Command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 Close 라고 닫겠습니다. 라고 Close 라고 입력하시고요. 그리고 나서 작성하셨던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은 닫아주시고요. 다시 폼 보기에 가셔서 폼 보기 누르신 다음에 닫기를 클릭할까요? 그러면 지금 실습하셨던 내용에 대해서 저장을 할까요? 라고 물어봅니다. 예 하시면 폼을 닫히는지 확인해 보실 수 있겠죠. 폼 닫기 폼 닫기 뒤에다가 폼의 이름과 또 저장 여부와 저장 프롬프트 물어보지 않고 바로 저장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더 추가해서 세밀하게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예제를 보도록 하겠는데요. 두 커맨드 예제를 가지고 폼을 여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CMD 지금 파일을 가지고 계속 다섯 번째 문제를 실습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커맨드 개체의 오픈 폼 메소드를 이용해서 조건에 맞는 데이터로 폼을 열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동아리 정보라는 폼을 선택하시고요. 더블 클릭 아래쪽에 회원 명부를 클릭하면요. 회원 명부를 클릭하면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동아리 회원 명부 폼이 열리도록 하시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폼 아래쪽에 있는 동아리 회원 명부 폼을 보여주세요. 폼을 열도록 하세요. 작성하실 거고요. 또한 폼을 열 거고 또한 동아리 명이 현재 등산이라고 되어 있으면 등산에 대한 동아리 명이 해당되는 폼을 회원 명부를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조건을 작성하시고 그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를 폼을 열고자 합니다. 라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할 거고요. 현재 동아리 정보의 폼은 데이터 탭에 가셨을 때 레코드 원본이 동아리입니다. 동아리 테이블에 가서 더블 클릭 한번 할게요. 동아리 테이블에 가시면 동아리 코드가 있고 동아리 명이 있고요. 지도 교수 그 다음 회장 회장명 쭉 정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동아리 명이라는 필드 명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현재 동아리 정보에 본문에 텍스 상자 동아리 명 이라고 되어 있네요. 현재 텍스 상자 이름이 TXT 동아리 명이 아니라 텍스 상자 이름도 동아리 명 동일합니다. 텍스 상자 동아리 명에 표시된 동아리와 동아리가 동아리 테이블에 가서 동아리 명과 동일한 내용을 찾아가지고 저희는 동아리 회원 명부 폼을 열어서 표시하겠습니다. 라고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아래쪽에 폼 바닥글에 있는 CMD 회원 명부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이벤트 탭에 가셔서 우리는 클릭하면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요. 원 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선택하시고 점점점 작성기 클릭합니다. 회원 명부를 클릭하면 두 커맨드 DO CMD 오픈 열겠습니다. 폼을 열겠습니다. 어떤 폼을 열 거냐면요. 동아리 회원 명부 폼을 열겠습니다. 여기까지만 하시면 동아리 회원 명부 폼을 열겠죠. 그 다음 심표 일반 폼을 열겠습니다. 앤노멀 선택하시면 되겠고요. 필터 네임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필터 네임 따로 생략하고요. 넣지 않고요. 조건을 작성하고자 합니다. 웨얼 컨디셔너 에다가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은 동아리 명이 동아리 명이 같습니까? 동아리 명과 같습니까? 이름이 필드 필드 명과 텍스 컨트롤 이름이 동일해서 둘 다 동아리 명이라고 썼고요. 우리 동아리 명에 입력받는 값은요. 문자입니다. 우리 동아리 해당된 등산 해당된 어떤 동아리 명이 있었죠. 문자입니다. 작은 따옴표 처리가 필요하고요. 작은 따옴표 그 다음 뒤쪽에 작성된 이 동아리 명은요. 필드 명이 아니라요. 컨트롤 에 입력된 동아리 명입니다. 그래서 n% 연산자를 이용해서 분리 작업이 필요하고요. 마찬가지로 조건식에 큰 따옴표 여셨는데 작은 따옴표로 끝날 수가 없죠.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요. 뒤쪽에도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지 않도록 큰 따옴표 열어서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비주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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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디터 창은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 동아리 이름을 살짝 확인할까요. 등산 테니스 이렇게 확인하신 다음에 따로 입력하지 않고 그냥 목록에 선택할 수 있긴 하는데요. 보기에 가셔서 등산 또 다음 레코드 가시면 스킨스쿠버 해당된 인라인스케이트 테니스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여기 표시된 동아리 명에 대한 내용을 해온 명부를 클릭하시면 동아리 회원 명부 폼이 표시가 되고요. 테니스에 해당한 회원 목록이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레코드를 이동하셔서 첫 번째 등산에 대한 정보, 동아리 명에 대해서 회원 명부를 좀 보고자 합니다. 회원 명부 선택하시면 등산의 동아리 명에 해당한 회원 목록이 이렇게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픈 폼을 통해서 폼의 이름을 넣고 해당된 폼을 열 수 있는데 조건을 이용해서 조건에 만족한 정보를 찾아서 폼에 표시하는 작업 내용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동아리 정보 작성한 내용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필요하시면 저장하시겠습니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동아리 테이블은 닫기 버튼 눌러주시고요. 여섯 번째 내용도 현재 작업하셨던 파일에서 이어서 작성을 하도록 하겠는데요. 조건에 맞게 보고서 열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앞에서는 폼을 열겠다 하시면 오픈 폼이었고요. 이제는 오픈 리포트라고 하시면 조건에 맞는 데이터로 보고서를 열 수가 있습니다. 조건식을 넣었을 때요. 만약에 조건식을 넣지 않으면 그냥 보고서 어떤 보고서 열겠습니다. 라고 오픈 리포트 다음에 보고서 이름을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파일에서요. 동아리 회원 명부 폼을 더블 클릭하면요. 오른쪽에 동아리별 회원 목록이라는 명령 단추가 있습니다. 이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요. 아래쪽에 보고서에 동아리별 회원 리스트의 보고서를 인쇄 미리 보기 형태로 열도록 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현재 폼에 보이는 동아리 데이터만 표시되도록 하시오라고 조건을 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작성하도록 하겠는데요.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현재 동아리 회원 명부에 폼 머리끌에 보시면 CMD 회원 정보라고 있고요. CMD 회원 정보를 클릭하면 클릭했을 때 원클릭에 이벤트 프로시저를 작성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 누릅니다. 저희는 이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To Command 입력하시고요. 실행하고자 합니다. Open. 이제는 보고서 리포트라고 입력하시고요. 다음에는 리포트 이름을 입력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리포트 이름은 문제의 동아리별 회원 리스트라고 되어 있습니다. 동아리별 회원 리스트라고 입력하시고요. 어떤 형식으로 보실 거냐면요. 인쇄 미리 보기 하겠습니다. 라고 App View, Free View를 선택합니다. 인쇄 미리 보기, 심표, 필터 네임은 생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 조건을 작성하실 건데요. 조건은, 조건은, 네, 우선 조건은 동아리명이요.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거예요. 그 다음, 현재 동아리 회원명부에 동아리명과 같습니까? 미리 이름을 확인하고 오지 않았는데요. 현재 그 조건은 동아리명이 입력된 텍스 상자는요. TXT 동아리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조금 이따 확인해 볼게요. TXT 동아리명과 같습니까? TXT 동아리명에 있는 컨트롤에 표시되어 있는 텍스 상자에 표시되어 있는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이 동아리명에 표시되는 이름은 숫자가 아니죠. 문자이기 때문에 작은 따옴표로 문자 처리가 필요하고요. 컨트롤에 있는 값을 가져오실 때는 구분 작업이 필요하죠. M% 연산자 이용하셔서 컨트롤 값을 분리 작업해 주시고 조건을 입력하셨던 큰 따옴표가 작은 따옴표로 끝나지 않도록 큰 따옴표 닫아주시고 뒤쪽에 작은 따옴표로 시작하지 않도록 큰 따옴표 열어서 조건을 좀 수정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비주얼 베이직 에디터 창을 닫아보시고 현재 조금 전에 동아리명이 같습니까? TXT 동아리명과 같습니까? 라고 텍스 상자 이름이 TXT 동아리명에 맞았습니다. 그 다음 우리는 보기에 가셔서 폰보기에 가시고요. 현재 등산이라고 되어 있는데 레코드 선택기 탐색 단추 누르셔서요. 두 번째 스킨스쿠버 다음 인라인 스케이트 이렇게 내가 보고자 한 동아리명을 선택을 하시고요. 그 다음 동아리별 회원 목록을 클릭하시면 화면에 보고서가 표시가 되어 있는데 내가 선택했던 동아리명 인라인 스케이트에 해당한 정보를 찾아서 보고서로 표시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명령 단축 클릭하셔서 보고서를 조건에 만족한 내용으로 표시하는 오픈 리포트 명령을 작성하시는 내용을 같이 한번 실습해 보셨습니다. 현재 작업하셨던 동아리 회원 명분은 오른쪽 닫기 버튼 누르시고요. 필요하시면 저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제 파일 비디오 대여 파일을 여시고 파일에 가셔서 열기 찾아보기 비디오 대여를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열기를 클릭합니다. 화면에 보안 경고가 표시가 되어 있다면 컨텐츠 사용을 해 주시고요. 그 다음 대여 현황 폼이 있습니다. 대여 현황 폼을 더블 클릭하시면 화면과 같이 대여 현황 폼을 표시할 수 있는데요. 여기에서 고객명을 선택하시고 어플라이 필터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해당된 정보가 찾아서 표시되는 내용을 작성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플라이 필터 매크로 함수를 사용할 거라고 되어 있는데요. 보기에 가셔서 디자인 보기 클릭하시고 매크로를 따로 작성하신 다음에요. 우리는 연결 클릭했을 때 매크로를 연결하겠습니다. 라고 작성하시면 되는데요. 만들기 가시고요. 매크로 및 코드에 가셔서 매크로를 선택합니다. 문제에서 어플라이 필터 필터를 적용하겠습니다. 라는 매크로 함수를 사용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플라이 필터를 선택하시고요. 그 다음 어플라이 필터 명 버튼을 클릭하면요. TXE 고객 컨트롤에서 선택한 고객만 표시하도록 할 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조건에 만족한 데이터로 필터하겠습니다. 라고 외열 조건문의 끝에 가셔서 작성기를 클릭하시고 조건은 TXE 고객에 해당한 고객 이름이 필드명을 살짝 확인하고 올까요. 잠시 X 누르겠고요. 대여 현황 폼에요. 가로 세로 교체하는 폼 선택기 누르시고 데이터 탭에 가시면 레코드 원본은 현재 좀 점점 작성기 눌러서 확인을 해 볼게요. 대여 현황 커리로 작성이 되어 있고요. 대여 현황 커리에 TXE 고객에서 입력되는 고객명은 이름이라는 필드입니다. 이름 필드에 가서 이름 필드가 이름 필드 고객명이라는 거 필드명을 좀 확인하시고요. X 그리고 고객명에서 선택한 선택한 값이 이름 필드와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실 겁니다. 여기 이름이라고도 확인이 되시죠. 본문에 보시면 이름 그리고 데이터에 거시면 컨트롤 원본이 이름이라고 필드명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름 필드와 같습니까? TXT 고객에서 선택한 값이 이름 필드와 같다면 해당된 정보를 줘야겠습니다. 라고 어플라이 필터 매크로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매크로에 오셔서 외열 조건문을 작성하시고요. 점점점 작성기를 클릭합니다. 우리는 이름이 같습니까? 라고 필드명 이름을 입력하시고 현재 작업하는 비디오 대여 폼에 폼에 가셔서 폼즈의 모든 폼을 표시하시고요. 대여 현황 폼에 우리가 조건을 선택하는 컨트롤은 TXT 고객입니다. 그래서 TXT 고객을 더블 클릭하면요. 폼즈 현재 폼에 대여 현황 폼에 TXT 고객에 입력된 값과 이름 필드에 입력된 값과 같습니까? 라고 조건을 주셨고요. 확인 한번 누르시면 작성기를 통해서 작성하신 조건이 입력이 됩니다. 물론 여기에다가 이름 필드와 같습니까? 폼즈 느낌표, 대여 현황, 그 다음에 컨트롤 이름 직접 작성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나서 매크로를 작성해 놓으셨다면 현재 작성한 매크로를 영어 매크로 1이라고 저장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저장 버튼 누르셔서 매크로 이름을 대문자 첫 글자는 대문자 그 다음 매크로 1이라고 조금 전에 작성한 어플라이 필터 함수를 이용해서 작성한 내용을 매크로 1이라고 저장하겠습니다. 라고 이름을 입력하시고 확인 매크로 1은 창은 닫으셔도 돼요. 만약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언제든지 매크로에서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에 오셔서 수정 작업은 가능합니다. 그 다음 어플라이 필터 명령 단추를 클릭하면 이벤트에 오셔서 원 클릭을 선택하시고 그 다음 목록에서요 조금 전에 기록해 놓으셨던 매크로를 연결해서 클릭하면 실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선택하시고 그리고 나서 보기에 가셔서 폼보기 가시고 여기에서 이름을 선택하신 다음에 어플라이 필터 하시면 고객명의 고객명의 이름이 구지혜 또 마찬가지로 이름을 선택하고 어플라이 필터 하시면 해당된 고객명에 대한 정보가 조회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조회매 출력기능 구현에 조회 내용을 같이 실습해 보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